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멋진 영탑새에 와서 정말 노래를 부를 수 있어 무척 행복하고요 여기 오신 신도님들, 부처님들, 부처님 커피 가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은 우리 오예균 선생님하고 춘원 이강수씨의 작사예요 육바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에는 아까운 것이 없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무시를 배워노라 님에게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상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게를 배워노라 님이 주시는 것이며 내 힘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이 인형을 배워노라 님은 그리워하고 맴도는 님은 그리워하고 맴도는 님이 주시는 것이며 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워노라 님은 그리워하고 맥주ires 없으면 내 힘 어디估想에게 말해 님은 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워노라 여기서 나는 성정을 배웠노라 내가 님의 품에 앉을 때 기쁨도 슬픔도 나의 존재도 이제 내 일에 남는 나는 환영을 배웠노라 언제 알았노라 니 모니목에 바라미를 가르치려고 짐진 애인의 몸을 놔두신 부처님이시라고 부처님이시라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